5비맥주 배송 축하드립니다 계약 후에 웬만해서는 퇴사가 없는 5비맥주 배송 일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사율이 적은 이유는 센터장님께 직접 들었는데 기사 간의 사이가 좋고 업무 만족도가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한가지 장점이 맥주 배송을 하고 다른 일도 원하신다면 투적도 가능합니다 아직 장점 끝나지 않았어요 5비맥주의 가장 큰 장점은 주 5일 6시 출근하고 배송 후 15시 퇴근입니다 최근 17시까지만 배송을 할 거고요 한 달에 1회 정도 토요일은 출근이 돌아가면서 이뤄지는 순번제고요 차량은 탑차 아니에요 카고입니다 3.5톤 카고로 운영되고요 수작업이 없는 지게차로 상차 작업을 합니다 만약에 수작업이 있을 경우에는 평균 3만원의 추가 수당이 붙는다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5비맥주의 배송이란 3.5톤 카고에 주류 등을 실고 나갔다가 오시면서 공병을 실어서 오는 작업입니다 하루 3탕에서 4탕 정도 배송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하고 궁금하시죠 급여 성수기 4월에서 9월엔 600만원 비성수기 10월에서 3월엔 약 500만원의 매출제로 진행됩니다 매출제의 장점 또한 정리해드릴게요 용차가 수월하다 내가 휴무를 쓰려는 날에 미리만 말씀해 주신다면 하루, 일주일, 한 달 휴무 가능하고요 당연 사업자 증명증을 내고 일하는 지휘기사님이기 때문에 하루 일을 안 하고 쉬시면 하루 일당은 벌지 못해요 선택이 자유롭다는 게 매출제의 장점입니다 번역은 일상과 김포가 주력입니다 상담을 직접 오시면 거주지에 최대한 가까운 번역으로 배송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 안과장이었습니다